22만 4,1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에이텍 TN입니다. 에이텍 TN의 테마는 이재명 전자결제 화폐개혁이, 가, 있습니다. 에이텍 TN, 은, 는 동사와 연결회사는 RFID 기반의 스마트카드 교통요금 결제단말기 제조, 공급, 유지, 보수를 전문으로 함주요 생산 품목으로는 교통카드 판매 및 충전기, 일회용 발매 및 충전기, 버스 운전자 단말기, 버스 승하차 단말기, 고속버스 단말기, 택시결제 단말기 등이 있음 티머니가 국내에 설치한 모든 버스, 택시 충전 단말기 유지보수 사업자임. 에이텍 AP, 에이텍 OTO 등을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했음. 기업개요-2015년 7월, 주, 에이텍, 존속법인, 에 교통카드 솔루션 사업 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 RFID 기반의 스마트카드 교통요금 결제 단말기를 제조, 판매하는 교통카드 솔루션 사업과 금융자동화기기 제조업을 주력으로 영위함 대시 금융자동화 사업은 메카트로닉스와 지폐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자동화 모듈과 이를 탑재한 ATM 기기를 개발 및 제조하고 있음 재무 대시 교통카드 솔루션 수주 위축에도 금융자동화기기 수주가 양호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물류자동화기기 업체 에이텍 OTO의 연결 편입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신장 대시 매출 신장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수지 개선 및 법인세 비용 감소로 순이익률 역시 상승 대시 서울시설공단, 알톤스포츠, CJCGB 등의 공유자전거 단말기, 키오스크, 포토프린터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 중인 가운데 금융자동화기기의 해외 수출 확대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듯 2022년 10월 6일 기준 장마감 에이텍 TN의 시가 총액은 668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에이텍 TN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072위입니다. 에이텍 TN의 상장 주식수는 534만 주입니다. 에이텍 TN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에이텍 TN의 퍼은 18.6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33.5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7.4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2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523원을 보여주었으며 PBA어은 2.5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7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A어과 BPS는 각각 1.26배, 995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8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2번지억원, 47억원, 5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0번지억원, 39억원, 49억원입니다. ATTN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4번지 03% 쌓인 이고 유보율은 1855.17%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7.86이며 전일 대비해서 22.64 더하기 1.0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6.01이며 전일 대비해서 20.67 더하기 3.0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TTN의 2022년 10월 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2,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1,750원보다 7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1,94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ATTN의 종가는 12,500원이며 주가가 ATTN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ATTN의 종가는 12,500원이며 주가가 ATTN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장기 2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의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4%이므로 21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ATTN은 거래량 95만 1,900원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만 2,53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끼움 증권에서 49만 8,722주, NH투자증권에서 7만 5,837주, 한국증권에서 6만 8,919주, 미래예세증권에서 6만 5,432주, 삼성에서 3만 1,12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끼움 증권에서 49만 7,801흔 6주, NH투자증권에서 8만 3,926주, 한국증권에서 6만 9,700세주, 미래예세증권에서 5만 7,053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3만 1,42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만 967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93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